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고글고다라는 일하는 곳에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저는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핵심은 알죠? 19장은 30절 예수께서 신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갈보리산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갈보리산의 언약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갈보리 그립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4월 9일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일이 보통 코로나 전에는 성찬식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 교회는 사순절 되게 의미 있게 지내거든요 여러분은 사순절을 넘어서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늘 그렇지만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목상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굳게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의 십자가의 언약을 멀리 또 확실하게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학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이니 이 피 흘림의 십자가의 이 부분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순절 이 고난이 얼마나 처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사제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은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성취됐지만 그 성경 66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이미 성취됐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저주 가운데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제한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어떤 분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릴 때는 이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자들이 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복음 가진 자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행동을 그 일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요한봉 10부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이실 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그것은 위로부터 주는 권한과 위로부터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봉 19장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0편 22편 17절 18절에 몇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그 옷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이미 몇 천년 전에 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에 전도원에 갔더니 그러데요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무속인 아주 연발이 센 사람이 너 가문이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어떻고 그게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몇 천년 전권이지 몇 천년 전에 예언이 됐거든요 속을 필요 없는 거죠 19장 24절에도 보면 19장 24절에 오늘 제가 했던 부분과 28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이것은 10편 34편 2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지실 것을 몇 천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는 고난을 다시 조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개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이게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8절 방주의 언약 방주의 언약도 히브리스 11장 7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성취됐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화 사망에서 해방되잖아요 성취됐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 자체도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추리국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추리국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피를 보는 자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하셨거든요 대속 요한일서 4장 10절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과 이 부분들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인만회를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만회를 오셨어요 저는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도 새벽에 3시 반에 눈을 떠가지고 한 30분을 고민한 게 도대체 생명이 뭐냐 예수 생명이면 끝나는데 생명이 뭐냐 나는 생명 언제 받았냐 없어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을 했거든요 생명 예수 생명 생명 이게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 야 왜요 너 언제 태어났는데 너 언제 생명 육신의 생명은 언제 왔니 나 모르겠는데요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똑같아 사람마다 다르지만 물론 불신자로 100%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 내게 생명이 왔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 너는 너 언제 태어났는데 언제 생명이 왔는데 몰라요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너 예수 믿지 믿어요 그럼 이제 생명 온 거야 문제는 네에게 온 생명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 같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약속된 것이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진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애급에 430년 동안 종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런데 출국의 12장 40절에도 보면 정말 430년이 지나가 여러분 우리는 10년도 못 참잖아 20년도 못 참아 목사님 남편이 30년째 안 오고 있어요 아들이 10년째 안 오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조급해 니 혼자 그러지 여기는 430년만에 봐요 출국의 12장 4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우와의 군대가 다 애급에서 나왔은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신학에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될 것이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되었던 70년이 끝나는 그날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과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끝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죽을 필요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창세기 3장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재앙과 고통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체질이 순간 속을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이혼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믿고 계속 이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마야 오천종족 2, 3, 7 지금 유질랜드 캠퍼가 있는데요 마태봉 24장 14절 마태봉 26장 이거 다 성취됩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도 성취됩니다 만민이 기업을 얻게 하니라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니라 이것도 다 성취됩니다 증인되리라 다 성취됩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약속하신 미션도 성취됩니다 스타트만 3인 1조 4천망대 2, 3, 7 치유 다 성취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줄이 거쳤는데 어제도 포럼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고등부 교사가 교사 선생님이 어제 직장팀이 포럼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그 직장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등부 아이 두 명이 다락방 하기로 망대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현무 교사 선생님도 모닝 채린스 하는데 윤현무 아이를 통해서 3주째 지금 하고 있대요 거기에 소년부 애들 두 명까지 다락방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윤현무 친구 어머니가 세신자한테 장단기 6절에 어디 교구냐 공항교구 저희 교구 그러냐 잘 걸렸다 여러분 3인 1조 스타트만 그리고 4천망대 중에 한 망대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캠프 이렇게 하잖아요 세 군데 다락방이 망대가 열렸거든요 장단기 6절에 예배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이미 성경은 성취되었지만 그 성경을 붙잡고 있는 성경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안 되어진다 망대가 안 세워진다 3인 1조를 통해서 새가족이 정착이 안 된다 장단기 6절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이 흐름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세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아침에 왜 이렇게 인상 써 아침에 피곤 어쩔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은 그 원약의 성취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약 속에 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전문, 나, 교회, 업은 반드시 복음을 누리는 만큼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갈보리산의 연약, 이 십자가의 연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제의 은청과 회복의 은청과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는다? 이미 재앙과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본다? 끝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가 고생했고 너 이렇게 키웠다 내가 거쳐왔던 요즘도 보니까 한인사회 이렇게 10년 전에 유튜브에 한 거 보니까 1세대가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한 2세대 그런데 그 2세대는 자기들이 발판이 됐기 때문에 그 서러움과 그 개척자의 정신과 천대받고 미국에서 완전히 힘들었던 그 시대는 자기 시대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털을 서서 디듬들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석을 입히고 왜 가시관을 쓰미고 채찍질을 당합니까? 3절에는 조롱당하고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더라 무릎 꿇어도 시원치 않는데 제가 가서 얘기할까요? 이미 지났어 6절 보세요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들이 박아야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기들이 박아야지 왜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래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사형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자기들이 사형당해야지 죄삭순 사망이라는데 28절에 보세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 12절이거든요 이사야 5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53장 3절에 보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예수님은 광고를 많이 겪었고 광고란 말은 가난과 고생, 힘든 과정, 즐거움을 아는 자라 병으로 인한 괴로움들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채찍질을 맞고 가시관 쓰고 조롱당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 담당했다는 거라 그럼 우리가 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 전함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근본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로 다 끝냈기 때문에요 누리기를 원하시고 회피하기를 원하지 다시 가시관 쓰고 다시 멸시를 받고 광고를 많이 겪었다는 가난과 고생과 힘든 과정 질고를 병으로 인한 괴로움 다 한다는 것이 다 잘못됐던 것 그게 이번 주 계속해서는 다 끝냈다 더 이상 죄가 사단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네가 제재당할 고통당할 고난이 고난을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바라보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과 사제의 은청과 어찌 눈물이 안 나고 어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53장 사제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병을 짊어졌거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 하나님께 매 맞으며 고난당한다 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사망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받으므로 나음이란 말은 여러분 보세요 나음이란 말은 만약에 여기 아팠다는 게 나았다는 거 나았다는 거 요한복 19장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나았다 너 괜찮다 나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여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량 대속 지불 대가 다 치룬 거거든요 제가 어제 제역에 가서 누구를 했어요 권사님 빚이 얼마 졌어요 빚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때 제가 갚아줄 거야 그랬더니 엄청난 빚 여러분 빚 있어요 내가 갚아드릴까 얼마예요 여기 가시라니까 그런데 그 빚은 제가 목사님 내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안 갚아 못 갚을지 작은 건 괜찮지만 매도 15억은 그런데 그보다 엄청난 죄의 대가를 마가복 10장 45절에는 대속했고 갈라사 3장 10절에는 속량 지불했고 오늘 이사회 53절 6절에 보면 정가시켰고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완전히 높으라고 봅니다 완전 자유 완전 대속 남아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53절 8절에도 보면 형벌을 받음은 내 백성이 허물 때입니다 이사회 5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늦게 하며 또 그들을 제약해서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53장 12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라사 2장 20절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이미 신분은 끝났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그 치질이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 끝난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 신분을 가지고 이미 법적으로는 호적을 옮겼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자유 치유 그래서 감사 회복의 은혜가 사순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내게 진정한 눈물이 있는 거죠 그 눈물을 아유 그게 아니라 눈물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사순절 안 흐르면 안 돼요 사순절 고난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진정한 눈물 진정한 고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사제와 회방과 치유와 영혼 잠재우식 무기까지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자